안녕하세요 퍼즐 갤러리입니다. 유액 발효능법 관리해주셨습니다. 이게 천원짜리 동시 유액인데요. 천 피스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이걸 뜯어서 대충 지그잡으러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요. 이 안에 보면 이 밀대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이 밀대를 가지고 이 구멍란 사이 있잖아요. 퍼즐과 퍼즐 조각 사이에 이어주는 거거든요. 티면 폰즈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코팅 효과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문져나주시면 됩니다. 되게 쉬워요. 이렇게 문져나주시면요. 골고루 여기 코팅 효과도 있어 봤고요. 한 곳에 이렇게 뭉치면 떡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골고루 평평하게 한 곳에 너무 뭉치지 않게 슬슬 발라주시면 닦아주시면 됩니다.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 퍼즐은 식당에서 주문 제작 하신건데 식당에 홍보용으로 인테리어용으로 넣겠다고 주문 저쪽도랑 같이 해서 모신건데요. 식당에는 무슨 금붕어 뭐 이런 것들 부끄러온다고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인테리어로도 많이 걸어오시면 됩니다. 국내에서 맞출 수 있는 퍼즐은 저희 표세 갤러로 이렇게 없습니다. 나머지 표절들은 다 맞출 수 없이 그냥 인테리어용 퍼즐입니다. 이렇게 평평하게 떡진대도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이 상태로 한 3-4시간 놔두면 이 상태로 그냥 붙습니다. 그러면 액자에다가 뒤집어서 끼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